네 방금 크림을 발라봤어요 아이코 아이엠코 토탈 이펙트 무이처 크림을 발라봤는데 질투나도록 예쁜 친구들이 빛나는 피부 비결, 뷰티프렌즈가 아름다워지는 시크릿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하이루론산 포르피린이 강한 모이스처 텍스처로 차오르는 수분 볼륨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선사하나요? 한 번 더 발라볼까요? 많이 많이? 이거는 에센스보다는 크림이 저는 좀 맞는 것 같고 일단 수분광이 나는 것 같고 이마에도 발라보고 촉촉하죠? 온몸에 바르고 싶죠? 콩콩에도 발라보고 정말 금방 흡수가 돼요 이렇게 끈적하고 흡수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맑아지고 붉은기도 잡아주고 짱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